유선호씨가 할 대결은 절대응답입니다. 이 친구 아주 애기 쓴맛을 예! 절대응답은 제가 접은 적이 없어요. 아, 이거 종민이 형은 걸렸어야 되는데, 이건. 콩나는 건데, 진짜. 탕파맛똥, 탕파맛똥칫, 탕파맛똥칫밥! 오케이, 그럼 시간으로 가는 거죠? 네. 먼저 할래?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검토라고만, 어. 화이팅! 시작! 상담 담담담 쌤! 상담 담담 쌤! 상담 담담 쌤! 상담담 쌤! 상담담 쌤! 상담담 쌤! 상담담 쌤! 말도 못한 애가 왔어. 말도 못해, 말을 배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상담담 쌤! 상담담 쌤! 상담담 쌤! 상담담 쌤! 상담담 쌤! 맞는 거야? 뭐야, 이게? 체크가 안 돼, 체크가! 맞고 있는 거야? 상담담당! 상담담 쌤! reciprocal. 여기에 those twoorthy numbers 상담담 쌤! 상담담 쌤! 상담담 쌤! 상담담 쌤! 야, 글씀이 안 보여, 저거? 야, 이거 읽어, 읽어! 한글이야! 상담담 쌤! 상담담 쌤! 상담담 쌤! 상담담 쌤! 상담담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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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쌤! 쌤! 상담담 쌤! 상담댐담댐 소리 질렀어 상담담 너는 너무 웃겨 상담담당쌤 상담담당쌤 상담담담 쌩 잠깐 전화 좀 받고 오겠다 상담담당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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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담당 상담담당쌤 승구리당당 승구리당당 상담담당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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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이라고 한다 쌩 쌩 고고고 상담담당쌤 상담담당쌤 어, 좋아 상담 담당 쌤! 이거 봐, 이거야, 이거! 17초! 17초? 이거 만약에 우리 단체전으로 단체전으로 네가 했으면 우리 다 죽을 뻔했어 다 죽을 뻔했어! 다 죽을 뻔했어! 연습 좀 해 와! 너의 현지수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선배님, 보여주시죠 한번! 세월아, 보여줘! 시! 노랫미를! 자! 상담 담당 쌤! 말도 못한 애가 왔어! 올라오! 상담담 AC 상담담 10 m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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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아니에요, 샘 아니에요 잠깐 기다려 봐 상담담 10 moi 상담담 10 moi 상담당당쌤 상담당당쌤 상담당당쌤